탤런트 박혜숙과 남편 이정훈의 사연이 흥미롭네요. 또한 박혜숙이 아들을 검사로 만든 교육법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혜숙 남편 이정훈 사별 전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네요. 박혜숙 남편 이정훈 직업은 방송국 PD였습니다. 박혜숙 남편 나이 차이는 8살 연상 박혜숙이 TBC 탤런트 모집 원서를 넣으러 갈 때 당시 당식을 서던 이정훈 PD와 만난 것이 인연이 되었죠. 박혜숙은 원서 기간이 하루가 지났는데 마침 일요일 당직을 서던 남편 이정훈 PD가 다행히 원서를 받아줬어요. 박혜숙은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고맙다고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먹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고는 다시 보던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내가 반드시 저 코텔을 꺾고 말겠다라고 결심했어요. 박혜숙은 그런데 같이 드라마 일을 해보니까 남편 성격이 무척 신중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젊고 아름다운 여자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요. 결국 약 3년 동안의 연애 기간을 거쳐 박혜숙 이정훈은 1974년 3월 결혼식을 올립니다. 박혜숙은 사실 남편은 저와 연애하기 전 이미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정훈은 당시 사귀는 여자는 아니었지만 아내에게는 못 미치더군요. 박혜숙은 결혼 전에 남편 집안 생활은 별로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많이 망설였죠. 그래서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했어요. 신혼집 아파트도 제가 마련했고요. 그리고 결혼 이후 박혜숙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박혜숙의 적극적인 대시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 이정훈의 불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박혜숙은 남편이 과거에 어떤 여자에게 마음을 살짝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남편에게 화를 내지 않고 조근조근하게 그 사람 왜 만나야 돼? 라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당시에는 내가 화를 내면 자존심이 상할 것만 같았거든요. 박혜숙은 내가 외도 사실을 눈치채니까 남편도 여자의 육감이 무섭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좋은 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같이 영화도 보고 식사라도 하면서 즐겁다면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박혜숙은 이혼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을 조용하고 현명하게 마무리를 했네요. 아마 남편 역시 박혜숙의 이런 태도에 마음을 돌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박혜숙, 이정훈은 100년 해로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이정훈이 2014년 4월 별세할 때 향년 75세, 오슴도슨 행복하게 잘 삽니다. 거의 40년 동안 부부의 생활이었죠. 박혜숙의 지혜로운 대처가 이런 행복을 낳은 것이 아닌가 하네요. 박혜숙은 남편이 2년 전 세상을 떠났는데 엊그제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박혜숙은 무덤 속의 남편에게 자기 보고 싶어서 내가 운다. 비록 한때는 불륜 등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인생의 마지막까지 서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던 부부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박혜숙의 이런 지혜로움은 자녀교육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참고로 박혜숙 아들 이세원은 2006년 제4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재직한 검사입니다. 박혜숙은 어린 시절부터 아들을 엄하게 키웠어요. 초등학교 때 아침에 깨우기 시작하면 평생 깨워줘야 된다는 신조를 갖고 있었죠. 박혜숙은 예쁘다고 응석을 다 받아주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가 밖에서 미움을 사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싫어서 일부러 더 깐깐하게 굴었죠. 오죽하면 아들이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 라고 물은 적도 있어요. 박혜숙은 한 번은 아들이 중학교 때 도시락을 잃어버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종종 물건을 잘 잊어버리고 다녔는데 이 버릇을 잡기 위해서 그날부터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죠. 그렇게 열흘 정도 보내다 슬쩍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배가 안 고프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풀이 죽어서 실은 배가 고프다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밥 싸줄 데가 없어서 못 싸줬지 엄마하고 다시는 도시락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할래? 했더니 아이가 당장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새 도시락을 사준 뒤로 물건 잃어버리는 버릇이 사라졌어요. 하나를 보면 열흘 난다고 아침에 일일이 깨워주지 않았다는 점이나 도시락 사건에서 엄한 어머니의 교육방법이 느껴지네요. 아마 다른 면에서도 이와 동일한 교육을 했었을 겁니다. 반면에 박혜숙은 아들에게 조기교육은 덜 시킵니다. 박혜숙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 한글을 따로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다만 제가 세원아 저기 팔도강산 대본 가져와 하면 제대로 된 걸 찾아와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글자 한 글자 그림처럼 외운 거예요. 학교 갈 때쯤엔 그래도 제법 글씨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받아쓰기만 하면 다 틀리고 오더라고요. 읽을 줄만 알았지 써본 적이 없으니 뭐가 뭔지 헷갈렸나 봐요. 다만 아이는 집에서 늘 책을 읽으며 드라마 대본 콘티를 만드는 아빠와 대본 연습을 하고 원작을 찾아 읽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합니다. 조기교육보다는 이런 살아있는 교육이 중요하죠. 아이에게는 조기교육을 강요하면서 본인들은 술을 마시고 수다나 떨면서 명품 쇼핑이나 하는 엄마와 아빠가 아들이 나중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같네요. 그저 본인들이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행동만큼 자식들이 성공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박혜숙 아들은 초등학교 때는 뒤에서 3,4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만 박혜숙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박혜숙은 어차피 공부는 마라톤인데 미리부터 재촉하다가 지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뒀어요. 결국 박혜숙 아들은 고등학교 때 수능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명문대 진학과 군대 제대 후 3년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사실 과외를 시키느냐 혹은 시키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네요. 박혜숙처럼 아들에게 좋은 버릇을 만들어주고 또 아들이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성공적으로 키운 박혜숙이지만 한때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박혜숙은 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열흘 만에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건 알았지만 합격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집 나갈 공리를 하나 생각하니 배신감이 들더군요. 결국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오지만 박혜숙의 마음에는 썩 느끼지 않습니다. 박혜숙은 그날 저녁 아들이 제게 여자친구의 뭐가 엄마 마음에 들지 않느냐고 묻더군요. 평소에 제가 내가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엄마는 다 좋아 라고 말해왔던 터라 충격이 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을 다 얘기했죠. 난 내가 연수원은 졸업하고 결혼할 줄 알았다. 한창 공부해야 할 때고 이제 겨우 엄마 아빠와 같이 제대로 살게 된 건데 어쩌면 이렇게 불쑥 장가가겠다는 말을 할 수 있냐 하고요. 아들은 제가 장가 가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시집 오는 것이라며 저를 설득하다가 제가 영 받아들일 눈치가 아니니 그만 포기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박혜숙은 그런데 며칠 동안 생각해 보니 아들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랑까지 열심히 해서 원하던 목표를 이룬 뒤 결혼하겠다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속 좁게 행동하는 바람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야 할 아들이 슬퍼졌다는 게 미안했죠. 박혜숙은 며느리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우리 아들 어디가 좋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저는 세원 씨를 존경해요 하더군요. 여자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고 그렇게 얘기할 줄 아는 며느리도 사랑스러웠어요. 사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열쇠가 세 개니 다섯 개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혜숙 아들은 평소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또 어머니 박혜숙이나 아버지 이정훈 역시 그것을 선선히 허락을 했네요. 박혜숙은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며느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해요. 아들 말처럼 제게 딸이 하나 생긴 거죠. 이제 바라는 건 두 아이가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지금껏 성실히 살아온 아들이 앞으로 더 건강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뿐입니다. 박혜숙 아들은 열쇠 몇 개를 얻는 대신에 이렇게 행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가만 살펴보면 박혜숙 집안의 행복은 박혜숙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미모와 몸매가 뛰어났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직업적으로도 별 볼일 없는 이정훈을 남편으로 맞이했죠. 또한 남편의 외도로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겪었을 때도 현명하게 잘 넘겼고 이후 아들 역시 사랑을 주면서도 엄격하게 키웁니다. 아들에게 좋은 버릇을 형성하도록 만든 것이나 나중에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다린 것은 보통 부모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 같네요. 결국 박혜숙 가족의 행복은 박혜숙이 스스로 뿌린 시절입니다.